인생의 5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강사 모기는 혈액형 5형을 좋아한다? 이불 빨래를 안에서 침대 진드기가 생기는 거다? 등등 모기부터 진드기까지 모든 해충에 대한 모든 걸 알려주실 한국의 파브르르 유해충 전문가 양영철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저 유퀴즈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유퀴즈에 나오신 분이라면 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유해충 전문가라는 게 아닐까요? 아 그래요? 자 우리 짝짝이분들 보는 라디오로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기 왼쪽 카메라 보고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충 전문가 벌레 전문가 양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5726님께서 교수님 저 교수님 팬이에요. 저희 7살 아들이 곤충 엄청 좋아하거든요. 양 교수님이 박수채에 나오시다니 라고 해주셨어요. 아들은 왜 항상 곤충을 만지고 골리고 좋아할까요? 하여튼 아들들은 공룡 인형 같은 거는 항상 가지고 또 자동차 그러면서 또 곤충들 살아있는 거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 근데 꼭 곤충을 본인이 좋아하면 되지 왜 그거를 엄마나 누나 동생들한테 가져가서 이거 봐봐라 이거 만져봐라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같이 이거 가지고 얘기할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장난도 치고 뭐 그렇게 공유하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2979님께서 교수님 너무 다정한 아우라가 있어요. 따뜻하고 자상하신데 지적 이미지가 얼굴 여기저기에 가득가득 배어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와 우리 이런 교수님을 한 번 더 소개해드리자면 자 을지대학교에서 위생곤충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유해충 분야의 권위자이십니다. 보건환경안전학과 학과는 보건과 환경과 또 안전 이게 이제 통합된 보건환경안전학과 학과는 그거고요. 이제 제 전공은 이제 위생곤충학이 전공이죠. 빈대, 모기 등등 각종 전문가시잖아요. 유키즈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에서 많은 정보를 나눠주고 계신 분인데 요즘 교수님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얘기는 아무래도 모기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제 한참 모기들이 막 핏바람 먹고 다닐 때잖아요. 그렇죠 한참 제철이죠. 네 제철이죠. 오늘 저희 작가님도 다리에 여기저기 모기 물렸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리고 빈대도 그렇고 오늘 빈대 안 가져 나오셨어요? 빈대 오늘은 안 가져갔습니다. 실제로 한 번 보고 싶은데 기대했는데 아쉽다. 다음 기회가 되면 꼭 한 번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키우고 있죠. 몇 마리 키우세요? 스트레인으로 빈대는 두 종류고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종으로 두 종류. 그냥 빈대하고 반날개 빈대. 반날개 빈대는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사는 그런 빈대예요. 이 빈대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제 열대죠. 한국도 너무 덥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먹이를 뭘 줘야 돼요? 빈대 먹이? 피를 줘야죠. 그럼 파를 넣으세요? 저녁에? 아니 이제 얘네들이 조금 식욕이 없다든가 이렇게 보이면 가끔 이제 파를 줘서 피를 먹이기도 하지만 보통일 때는 그냥 우리 실험용지 있잖아요. 어떤 피든 상관이 없구나. 네. 어떤 피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먹어요? 다 먹습니다. 동물도? 네. 그러면 집에 빈대가 있으면 고양이나 강아지 피도 빨아? 사야 먹을 수 있죠. 뒷골이야. 와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짝재개분들 대충 눈치채셨죠? 그리고 빈대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한 달 반인가? 피를 안 먹어도 산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한 달 반이 아니에요. 거의 한 1년? 1년 정도는 흡혈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수명이 엄청 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묻 어떤 사람들은 빈대가 집에 좀 있어가지고 한 3개월 내가 딴 데 가서 살고 집을 비워놓으면 애들이 3개월 뒤에 다 죽겠지? 라고 딱 들어왔는데 빈대가 더 많이 달라들어요. 그런 적도 있죠. 너무 소름 돋는다. 아니 근데 만약에 SBS에 빈대를 가져왔다가 놓쳐가지고 SBS에 막 퍼질 수도 있어요? 빈대가? 퍼질 수 있죠. 네 퍼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손님들이 앉아있는 방문객들이나 이런 곳에 앉아있는 소파도 있고 하니까 SBS 피 많아요. 피 정말 많아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 해칭과 관련된 질문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 집에 나는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이런 거 관심이 있다 하면 같이 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아마 시원해질 겁니다. 흡혈 얘기하니까 어 그렇죠. 그냥 싸늘해지고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등골도 어색해질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돈벌레는 정말 죽이면 안 되는 이충인가요? 혹은 집에 개미가 있으면 바퀴벌레가 안 들어온다던데 이 얘기 진짜예요. 등등등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자 우리 이제 질문 짝짝이분들께서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고 또 저희도 궁금하게 너무 많잖아요. 물론 너무 필요한 학문이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위생곤충학과라는 게 조금 생소한데 정확히 어떤 걸 배우는 거예요? 위생곤충학이라고 하는 거는 질병을 직간접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해충이죠. 그러니까 모기나 바퀴나 파리 빈대라든가 벼룩이라든가 또 진드기 그래서 위생곤충학에는 곤충은 아닌데 포유동물 중에 하나 포함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쥐. 쥐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위생곤충학에서 연구를 합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쥐가 가지고 다니는 외부 기생곤충 있죠. 벼룩이라든가 쥐진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쥐가 매기하는 질병이 한 10여 가지가 있어요. 쥐에 직접 물려서 석유율이라든가 이런 게 전파되기도 하고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싯증 굉장히 많습니다. 쥐가 파먹었던 음식이나 이런 거 무조건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잘못 먹게 되면 살모넬라 같은 그런 식중독 비슷한 그런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집에 있는데 계속 한 입씩 뭐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르트 이런 게 뚜껑이 다 열려져 있고 알고 보니까 쥐가 한 마리 들어와서 서가지고 되게 위험할 뻔했네요. 아파트였나요? 1층 주택이었어요. 마당이 있고. 그러면 쥐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중간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는 너무 놀랬던 게 쥐가요. 한 가족밖에 못 산대요. 그렇게 들어오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한 가족? 네. 다른 가족이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무리를 지으면.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쥐들도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쥐 한 가족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보통 한 40m 반경? 그 정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이활동도 하고 살기 때문에 다른 같은 종이라도 다른 개체들이 들어오면 경쟁을 하죠. 싸우죠. 밀어내죠. 힘이 센 애들이 이겨요. 어쩐지 쥐 주먹 두 개 이상만한 쥐였더라고요. 이긴 거지. 그렇지. 이렇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쥐는 한 가족 한 무리만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요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 날씨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갑자기 비가 안 내린다고 했는데 한방에 비가 한 지역에만 쏟아진다거나 그런 것도 많은데 실제로 곤충 생태계도 많이 바뀌었나요? 바뀔 수 있죠. 비가 자주 내리면 또 빗물이 고이는 웅덩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모기가 번식할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모기 숫자도 늘어나는 거고요. 어디 그 물 웅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었어요. 올챙이가 너무 많이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챙이가 많아 했는데 그게 모기. 모기 유충을 또 올챙이로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잘못. 왜냐하면 너무 올챙이라 팔락팔락 거리면서 막 그렇게 꼬리 흔들면서 움직이길래. 근데 그게 모기 유충이었더라고요. 장구벌레. 모기 유충을 장구벌레라고 합니다. 아. 장구벌레는 또 다른 벌레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모기 유충을 장구벌레라고도 부르죠. 오늘 많이 알아갑니다. 우리 3719님께서 한여름밤 더워서 맥주 마시려고 하면 신랑이 모기는 맥주 마신 사람을 잘 무니까 마시지 말라고 하네요. 이거 사실이에요, 선생님? 이게 이제 여름밤에 술을 한 잔씩 하시고 주무시고 나오면 이 몸 밖으로 최표면으로 이렇게 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열들이 많이 나오면 모기가 되게 흡혈화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열 많은 사람이 모기가 많이 물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탄산가스, 호흡이 많은 그런 사람들 경우는 CO2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최표면에 어떤 발열, 체온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산되는 온도. 이게 좀 높은 사람들을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독특한 채취가 있어요. 혈중의 지방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 최표면에 독특한 채취가 있습니다. 땀도 많이 나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땀도 굉장히 모기가 좋아하는 요소죠. 그러면 애기들이 원래 기본 체온이 높아가지고 어른보다 좀 더 많이 물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친진대사, 대사활동이 굉장히 아이들은 성장기니까 그런 게 높죠. 그러기도 하고 갓난아이들은 또 유분 냄새들 있잖아요. 분유 냄새라든가. 애기 젖 냄새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약간의 지방 성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냄새들을 많이 풍기면 아이들이 또 많이 물리기도 하고요. 와, 모기에 대한 카더라라는 이야기가 정말 정말 많아요. 혈액형적인 것도 그렇고. 가을 모기가 더 독하다라는 얘기, 진짠가요? 가을철 모기는 여름철 모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 모기가 가을 동안까지 살면서 이게 이제 늦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될 즈음에 그 모기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자기가 막바지 바락이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흡혈을 해야 돼요. 흡혈을 해서 산란하고 마지막 만찬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도 하고 또 밖이 쌀쌀해지니까 조금만 문이 열려 있거나 틈이 있으면 집 안으로 잘 들어오죠. 그래서 가을철 모기가 좀 독하다. 마지막 바락이라고 하니까 좀 안쓰럽다. 그 만찬을 좀 차려주고 싶기도 하네요. 가을에 무는 모기 독하다는 거 그러면 맞는 거고. 겨울철 모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겨울철 모기가. 겨울철 월동 모기라고 하거든요. 네. 안 무는 모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로 들어가는 모기는 송충으로 나오면 절대로 흡혈을 안 합니다. 교미만 하고 월동에 들어가죠. 그럼 가을 모기가 이제 여름 모기잖아요. 맞죠? 그럼 그 모기가 더 간지러운 거죠. 그렇죠. 가을철에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흡혈하려고 하는 모기는 다 여름철에 늦여름에 이렇게 나온 모기들이다.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흡혈을 하고 죽기 때문에 흡혈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죠. 그러면 안 씻어서 잘 물린다는 얘기는 진짜겠죠. 채취 때문에. 맞아요. 네. 모기가 특이하게 좋아하는 냄새가 있어요. 무슨 냄새요? 발냄새. 그럼 많이 물리는 사람은 발냄새. 어? 우리 아까 작가님 종아리 쪽에 다 물렸던데. 발냄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발냄새는 뭐냐면 발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발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그 땀이 숙성이 돼가지고 그 냄새가 나는 게 발냄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모기장을 치고 자요. 그런데 유일하게 발가락을 많이 물렸어요. 그리고 발목도 엄청 많이 물렸어요. 그렇죠. 발등. 걷다가 긁기도 힘들어요. 그 부위는. 그렇죠. 발바닥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고통스럽죠. 유독 고통스러워. 진짜 발바닥에 물린 게 너무 고통스럽고 긁어도 계속 간지러운 것 같고. 발가락 위, 발가락 사이, 발바닥 밑이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발을 좋아하는구나. 네. 발에 발냄새가 잘 나니까 유독 그쪽을 잘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이 들어본 모기에 대한 가장 황당했던 썰 같은 거 있으세요? 뭐 중국의 어떤 과학자들이 모기가 에이지를 전파할 수 있다. 네? 어? 근데 피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 아니죠? 네. 아니에요. 옮길 수 없습니다. 옮길 수 없고요. 또 이제 과거에 매독 환자들이 있었어요. 1800년도에 유럽에서 매독 환자들이 엄청 늘어났었죠. 그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환자한테 말라리아를 감염시켜요.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고열이 나거든요. 한 40도 정도. 그러니까 그 고열 때문에 매독균이 죽어버려요. 매독을 치료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치료가 되긴 돼요? 네.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과학자들이 에이지 환자의 에이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말라리아를 감염시키자 이랬었어요. 음... 근데 그건 어렵죠. 그렇죠. 말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이순자님께서 모기는 여러 사람을 물잖아요. 그럼 그 몸 안에 여러 사람 피가 있을 텐데.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주사기 하나로 여러 환자를 꽂은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모기를 손바닥으로 잡으면 위험할까요? 딱 잡으면 가끔 피가 묻어 있을 때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손으로 잡는 게 위험해요. 모기는 여러 사람을 흡혈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흡혈을 당할 때 거의 모르잖아요. 흡혈하려고 다가올 때 날개짓이나 앵 하는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잠이 깬다든가 알아본다든가 이렇지만 실제 모기가 흡혈할 당시에는 잘 몰라요. 맞아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동시에 이렇게 흡혈해가지고 혈액을 다 여러 사람의 피를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죠. 오 그래요? 한 사람의 흡혈을 하고 소화되면 또 다른 사람 흡혈을 해요? 아니요. 처음에 한 사람을 충분히 흡혈했잖아요. 그러면 5일 동안은 그 혈액을 소화시키면서 남발욕을 시켜요. 5일 동안. 그 다음에 알을 날려고 물가로 가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흡혈할 수는 있죠. 다 소화시킨 다음에 새로 흡혈할 때. 그런데 이제 이분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을 조금 흡혈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조금 흡혈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조금 흡혈해서 모기가 세 사람의 피를 다 갖고 있을 거다라고 이분이 질문을 하신 거고요. 네. 맞아요. 그럴 확률은 낮다. 아. 그래서 다른 사람. 그럴 확률은 낮다. 낮는데 여러 사람의 한 두세 사람의 흡혈이 혈액이 동시에 목이 몸에 체내에 있다 할지라도 손뜻바닥으로 쳤을 때는 손바닥이나 이런 데로 감염은 안 되니까요. 그렇죠. 이 질문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위험하냐. 괜찮대요. 그렇죠. 저도 이걸로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맞아. 이게 괜찮다고 합니다. 손을 잘 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기랑 님께서 저는 혈액형 O형인데 여럿이 있어도 진짜 저만 물어요. 저 정말 샤워 자주 하는데 모기가 좋아하는 피가 따로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아. 예. 우리나라의 대사질환?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좀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O형이 보니까 순환계 질환이나 아니면 고혈압이나 이런 게 좀 환자가 많대요. O형이. 아. 아.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혈중지방. 혈중지방이 많으면 독특한 채취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 이런 걸 좋아해요. 모기가. 아. 콜레스테롤. 네. 지방이 원래 열량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기가 혈중지방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을 놓고 봤을 때 혈중지방이 높은 사람의 혈액을 빨아먹어야 얘는 영양분으로서는 굉장히 열량이 좋은 거죠. 아.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4부에서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소채 4부 시작했고요. 아. 오늘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갑니다. 너무 재밌어서. 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우리 짝짝이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랑 우리 이 채팅창을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저희에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우리 짝짝이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야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현규님께서 전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모기에 잘 물리나 봐요. 어쩌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여튼 독특한 채취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는 잘 냄새는 못 맡지만 모기는 그걸 가릴 줄 압니다. 센서가 재미있는구나. 윤정호님께서 모기가 날아다닐 때 왜 거슬리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물고 가면 모기도 활동하기 더 나을 텐데 경고해주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이거 근데 너무 귀여운 질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모기의 날개짓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모기가 1초에 수백 번의 날개짓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소리죠. 모기는 좀 조용히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하면 우리가 더 모기에 많이 물리죠. 차라리 왜냐하면 잘 때 모기 소리 들리면 보이지도 않는데 찾기가 어려우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웽 하다가 모기가 왔구나. 그리고 불을 딱 켜면 없어져 있잖아요. 어두운 쪽을 보세요. 구석진 어두운 쪽. 꿀팁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어두운 쪽이요? 침대 밑으로도 들어갑니다. 순간적으로. 밑에요? 저는 무조건 천장 위쪽을. 위쪽만 하면 절대 없죠. 거의 없죠. 항상 어두운 쪽에 진짜 있었던 것 같다. 어두운 쪽으로 싹 가서 자기 몸을 숨깁니다. 아니면 침대 밑에 만약에 딱 숨잖아요. 거기 후레쉬 같은 거 비추면 나오려나? 아니 후레쉬를 비추고 전기체에 요즘에 후레쉬가 같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전기체가 되게 좋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좋습니다. 모기 잡을 때. 나중에 박수채 우리 목요일 코너에 제가 전기체 하나 가져와야겠다. 진짜 엄청 요새 너무 세가지고 한 번 딱 죽였더니 날개가 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터져버려가지고 벌레가. 너무 좋아요. 그럼 교수님은 여러 도구 중에 벌레 잡는데 어떤 걸 주로 쓰세요? 제일 좋은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기체. 가장 좋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살충제나 이런 거 안 써요. 에프길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자모기향 이런 건 전혀 안 씁니다. 그냥 무조건 오로지. 친환경적으로. 좋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우리 오틸 이사님께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박수장님은 모기 물렸을 때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침 바르시거나 손톱으로 십자가 만드시나요? 아니죠. 저는 이제 헤어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를 물린 부위에 살짝 쬡니다. 뜨끈뜨끈하게. 뜨끈뜨끈하게. 보통은 가려우니까 냉찜질을 많이 하거든요. 또 가려우니까 십자가 긋는 분도 계시고. 그럼요. 침을 발랐을 때 약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소화효소 같은 이런 것들이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긴 해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은 별로 효과가 없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왜 가려웠냐면 모기의 타액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매너반응의 하나로 가려움증이 있는 건데 그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서는 백혈구를 그 물린 부위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보낼 때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거죠. 히스타민이 분비돼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백혈구를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히스타민 분비 안 되고 그냥 헤어드라이기로 뜨끈하게 해주면 혈관이 확장되겠죠. 그건 안 가렵죠. 그래서 실제로 모기 물리고 나서 붙이는 그런 밴드나 바르는 약 바르면 좀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덜 간지럽기도 하납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해주는 게 덜 가렵습니다. 좋습니다. 임수진님께서 가끔 목이나 다른 벌레는 못 봤는데 갑자기 손에서 팔 사이에 작게 물린 자국이 보이면서 엄청 가려워요. 목이 물린 자국보다는 엄청 작고 가끔 연속으로 물린 자국도 있어요. 이건 어떤 벌레에 물린 걸까요? 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좀 사진이나 이런 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왜요? 빈대랑 비슷해요. 어? 빈대가 물리면 어떻게... 연속적으로 연속 물린 자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빈대가 이제 팔 쪽으로 와가지고 혈관이 이렇게 일직선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죠? 그럼 그 똑같은 혈관을 빈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다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물린 부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빈대가 혈관 모양대로 쭉쭉쭉쭉 무는 거예요? 그럼 혈관을 물어야 피가 나오니까. 그러면 일일자로 물렸다는 건 걸어가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마리가 한 서너 마리가...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저 지금 몸이 뒤집어 꺾어졌어요. 여러 마리가 같이 그 혈관을... 그렇죠. 여러 마리가 이제 동시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모양대로 혈관이 있는 모양대로 얘네들이 찔러서 흡혈을 하다 보면 그 혈관 모양대로 이제 물린 자국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지마님 본 그림이다. 일렬로 단체 급식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줄 서가지고. 내 혈관이 급식 판 이렇게 일자로 음식 딱 차려놓은 거고. 그렇죠. 소가 여물을 먹듯이 그냥 줄줄이 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빈대를... 가지고 올 수 있죠. 네.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파리에서 올 때 빈대를 좀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파리뿐만 아니라 런던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미국. 어디가 제일 많아요? 미국도 심각해요. 미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지만 미국은 내가 주택을 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팔 때 방역을 했다는 증명서를 첨부로 해야 팔려요. 그 정도로 약간 빈대가... 빈대뿐만 아니라 흰개미 같은 경우도 미국은 거의 다 목조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흰개미에 대한 어떤 피해라든가 빈대의 소식 이런 피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역, 그런 서류를 첨부를 해야만 집이 팔립니다. 나무를 좋아하니까... 흰개미는 이제 나무를 갉아먹죠. 그래서 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흰개미가 살면은 집이 부식된다고. 그럼 빈대 예방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빈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갔다 오시면 일단은 가방이나 이런 데에 묻혀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집에 와서 웬만하면 현관 밖에서요. 열어서 일단은 옷가지나 이런 것들은 세탁을 해야 되니까 세탁실로 가서 바로 세탁을 할 수 있죠. 세탁을 할 때는 항상 60도씨 이상의 온수로. 60도씨의 빈대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몇 분 안에 죽어요. 열에 약하구나. 네. 그러니까 온수로 이렇게 세탁하는 걸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방의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방은 내추럴 피레이스린이 들어있는 에어로졸이 있어요. 내추럴 피레이스린. 천연 제축국제. 그런 걸로 에어로졸을 조금 분사한 다음에 비닐, 큰 비닐백이 있죠. 거기다가 여행 가방을 집어넣어서 입구를 딱 묶어가지고 한 이틀만 놔두시면 돼요. 와 우리 짝짝이분들 해외여행 갈 때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가방에만 옷이랑 화장품 넣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같이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거 같이 넣어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꿀팁인데. 같이 넣어서 갈 만한 제품은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행 갔다가 돌아오셨을 때 외국에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옷가지나 이런 것들은 밖에서 해가지고 세탁실로 가서 바로 세탁하시면 되고 다른 물건들은 좀 확인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여행 가방에도 틈새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마지막 처리할 때 우리 가정용 에어로즐 중에 내추럴 페레이스린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금방 분해가 잘 돼서 독성이나 이런 걸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런 걸 해서 딱 훈증하게끔 그래서 비닐봉지에 딱 넣고 쭉 뿌려준 다음에 입구를 딱 묶어가지고 한 이틀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제 바람 밖에서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공기 좀 이렇게 통하게 한 다음에 들어오시면 돼요. 이은주님께서 빈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빈대는 영어 일반 명으로 배드버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침대 주변에 있습니다. 매트리스. 그러니까 매트리스에 보면 약간 검은색의 얼룩이 있거든요. 얘가 흡혈을 해가지고 혈액을 소화한 다음에 배설을 하면 약간 검은 얼룩 같은 것들을 배설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에 닿으면 살짝 번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검은색의 곰팡이처럼 뭔가 이런 게 좀 여러 개가 모여 있거나 그러면 그 부위에 이제 빈대가 서시겠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빈대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이렇게 뺑 둘러서 이제 침대 매트리스 주변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영상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도망갈 수 있으니 천천히 찾아보라고. 그렇습니다. 빨리 찾으면 얘네가 타타타타타타 도망가니까 천천히 찾아봐라. 천천히 찾는데 반드시 청소기를 딱 켜놓고 나타나면 바로 이제 빨아들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빨아들인 다음에 그거 빨아들인 건 어떡해요? 딴 데 버리면 딴 데에 오믈릴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제 종이 필터에 잡힐 거 아니에요? 네. 필터에 잡히면 나중에 이제 그 필터를 꺼내서 안에 에어로조를 충분히 뿌린 다음에 밀봉해가지고 버리면 되죠. 아. 좋습니다. 자. 배드버그라고 하니까 비슷한 또 버그가 하나 있죠. 요새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던. 러브버그. 5940님께서 선생님 요즘엔 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벌레 두 마리가 붙어 다니는 러브버그요. 저 어릴 땐 이런 벌레가 없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다 나타난 아인가요? 익충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저렇게 징그러운데 도대체 어떻게 익충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러브버그가 되게 익충인데 대신 저는 익충이지만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고 옷에 달라붙고 이거면 또 익충이 많나 싶더라고요. 네. 특별히 어떤 질병하고는 상관없으면 크게 이제 우리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 그러지만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불쾌감을 유발하면 또 불쾌해충이에요. 아. 불쾌해충. 네. 불쾌감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이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축산장 가축을 키우는 거 가축의 배설물을 이렇게 쌓아놓고 유기성 태비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발효시켜가지고. 그때 이제 얘네들이 그 유기물에 많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폐유기물 가축의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서 분해를 해주니까 익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얘네는 왜 많아진 거예요? 러브버그가? 이제 얘네들이 요즘에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가까운 중국이나 이런 데서 날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도 보면 최근에 광동성이나 이런 쪽에 물난리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물난리가 나면 축산장이나 이런 게 다 잠기니까. 그러면 얘네들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고공기류를 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람의 방향을 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흘러가는 대로. 그렇습니다. 6952님께서 침구나 쇼파 위 진드기 전문 청소기를 팔더라고요. 일반 청소기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크기가 한 2, 3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2, 300마이크로미터가 10분에 한 2미리 3미리 이 정도.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백색이라서 얼른 안 보이죠. 눈에 얼른 안 띄죠. 막 자세히 보려고 해야만 보이는 거지 그냥 보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청소기가 조금 헤파필터 같은 것들. 아주 미세한 먼지까지 빨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포집하는 그런 청소기를 전용 청소기로 많이 씁니다. 우리 정경희님께서 정말 나 이거 읽고 싶지도 않아. 택배바스에도 바퀴벌레 많다고 들었어요. 현관에서 박스 뜨더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맞는 이야기인가요? 가끔 택배 양이 많으면 배달하시는 우리 분들이 배달기사분들이 배송기사님들이 입구에다가 이렇게 몇 개 싸놓거든요. 이쪽에 또 배송도 해야 되고 이쪽에 배달을 해야 되니까 입구에 이렇게 따두게 되면 그런 하수구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을 때는 바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박스 사이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또 밖에서 들어오는 벌레는 저희 집에 계속 날개에 있는 엄청 큰 미국 바퀴벌레라고 하죠.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마리씩. 근데 이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외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거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제가 택배를 받으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문 위에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한 마리가. 밖에서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택배 받을 때 진짜 조심해야겠다. 네. 뭐 특히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옥상에다가 텃밭을 가꾸는 경우도 많아요. 어? 네. 그 텃밭을 가꿀 때 그 상자 있잖아요. 스티로폰박스나 뭐 이런 거. 작물을 심어놓은 거. 그거 이렇게 밑에 옮기면 거기에 바퀴들이 많죠. 왜냐하면 작물 이제 식물에다가 물을 주기도 하니까 거기가 항상 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와 오늘 역대급으로 지금 밖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귀를 막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약간 스릴 있네요. 공포영화 보듯이.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베란다. 맞아 저 이거 궁금했어요. 화분 키우고 베란다에 막 많이 키우잖아요. 바퀴벌레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죠. 그 화분에 이제 물을 많이 주니까요. 물들이 이제 화분 밑으로 빠져나가면서 그게 습하거든요. 그러니까 곤충들은 좀 습한 데를 좋아해요. 맞아요. 너무 습하면 걔네들 또 병에 걸려 죽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습한데 그런 데에서 이제 이렇게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화분 밑에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이 서식할 수가 있죠. 아. 와. 맞아. 항상 돌 들어보거나 들어보면 그 밑에 꼭 벌레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약 쳐놔야 하는 건가요? 아.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딱히 먹을 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바퀴 그 동먹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충제를 밀양 그 바퀴가 좋아하는 먹이에다가 섞여놓은 게 있어요. 치약처럼 짜서 쓰는 거. 아.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바퀴 잡는 동먹이 제품이 있죠. 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분 밑에 한쪽 구석에다가 조금씩 짜놓으면 좋습니다. 땅콩 알 정도 크기만으로 해서 이렇게 두 군데 화분 하나에 한 두 군데 양쪽 모서리에. 네. 그러면은 애들이 나와서 그거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죽죠. 좋습니다. 만약에 혹시 뭐 옥상에 강아지가 있거나 좀 입이 닿을 수 있다면 좀 조심히 약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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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 업체 불러가지고 바퀴벌레를 없애는 게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옆집, 윗집, 아랫집 등등 옮겨가는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퀴벌레 업체 안 부르는 게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있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바퀴가 어느 틈새 주로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업체, 전문 업체를 이제 불러서 좀 이렇게 방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하여튼 본인이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면 뭐 셀프 방역도 할 수 있죠. 약도 요새 너무 좋잖아요. 뭐 굳이 이렇게 막 전문 약으로 해서 이렇게 뿌려 막 광범위하게 뿌릴 약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퀴들이 어디를 좋아하고 어디에 주로 모여 있는지 그런 포인트만 잘 골라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바퀴들을 볼 수 있어요. 바퀴는 서로 모여 사는 습성이 있어요. 네. 집단으로 모여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랍에 싱크대 서랍 밑면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이런 데 요주의 부위에 딱 우리가 확인해 보면 뭐 없으면 없는 거고요. 거기에서 뭐 한두 마리가 있다 그러면 그쪽 가까운 부위에다가 아까 치약처럼 짜서 쓰는 동목이 이제 이런 것들을 살짝 짜놓으면 애들이 거기서 먹고 죽죠. 저도 업체를 불러봐서 알지만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크게 하는 것보다는 약을 어디 위치에 쳐놓고 그거 확인하고 다시 쳐놔주시고 가시고 이것만 하시거든요. 바퀴벌레 정도는. 그래서 이런 거 잘 알면은 돈 굳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집에 이렇게 모기도 가져오고 바퀴도 가져오고 강의를 가야 되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중간 경찻지라고 그래야 되나. 중간에 이렇게 머물렀다가 이제 강의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그 가족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렇죠. 화장실에서 바퀴를 봤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해가지고. 무섭지 않으시겠다. 이제 제가 이제 셀프로 다 찾아서 다 없애줘.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싱크대에서 바퀴 새끼가 굉장히 작거든요. 얘가 한 마리가 싹 나왔다가 싹 들어가는 걸 봤어요. 커피포트 밑에. 아 여기에는 적어도 50마리는 있구나. 그걸 예측을 했죠. 왜냐하면 알집에서 이렇게 부하가 되거든요. 알집에서. 알집 안에 이제 47개 뭐 37개 이 정도 알이 들어있으니까 한 번 부하하면 한 40마리는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가 싹 나왔다 싹 들어가길래 싱크대 위에 있는 물건을 다 치웠어요. 일단 다 치우고 휴지를 한 세 겹 해가지고 물을 적셔가지고 딱 준비를 하고 커피포트를 빼서 그 밑에 받침대 있잖아요. 전원하고 연결된 부. 그걸 살짝 들었다가 싱크대 위에다 탁 쳤죠. 그랬더니 한 50마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제 저희는요. 와 짜릿하다 재밌다 공포영화 본 것 같다. 아니 사실 말을 씀 끄는 게 인사 나눌 시간이 진짜 됐고. 아 그래요? 저희가 지금 모기 빈대 진드기 돈벌레 너무 많은 질문이 왔는데 반도 못했고요. 지금 문자랑 채팅창 난리 났거든요. 또 나와주셔야만 합니다 이거는. 아 한 번 더 해야죠. 감히 저희가 이거는. 여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해야죠. 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승이잖아요. 좋습니다. 시원하게 한 번. 우리 3920님께서 오늘 공포특집인가요? 남량특집으로. 이게 흔히들 다 겪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귀신보다. 오늘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니까 좋았습니다. 다들 지금 상상해버렸다고 책임지라고 했는데. 저희 또 공포특집 2탄으로 또 한 번 만나뵙도록 하고. 그럼 저희는 선생님과 인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뵐 거니까 인사 가볍게 하고. 저희는 광고 드리러 갈게요.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 렛렉 연주 findings 감사합니다.